박수 도에 너머 가게 힘드냐 생명은 문간밤에 털식을 합하며 수란다네 시한주로 떠나면 시작할까 자 가수님들 우리 다삼이 가수님들 옆으로 해주시고 가수님들 우리 다삼이 가수님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세상이 쉽긴가요 벼슬도 벗기고 우리 다닐이 사랑 없는 비거리 조각 흘러 손을 잡는 빛빛마다 몸을 길러먹고 부대점에 떨궈되어 떠나가는 시작할까 예 자 가수님 주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매고양으로 맞지 않는다 자 박수 주시고요 자 가수님 빨리 오세요 옆으로 서세요 옆으로 옆으로 서세요 옆으로 옆으로 서세요 또 고산끼리 떠난 토론을 돌아가면 내 내 고향이가 네 동생이 넓걸 가곢 이냐 멍청을 가서 도중이 눈을 질대는 거깨를 꾸물꾸물꾸물 뽑아봤어 절망을 굴며 가사녹단다 오바 빛바를 날리며 마사등한다 마차는 자산 저 믿음이 기도해지는 내 고향으로 이제 왔어야다 이제 왔어야다 청아지 울려있는 손발을 꿈을 꿈을 꿈에 달려간다 저 믿음이 기도해지는 내 고향으로 긴 반원을 바라며 만나러 반찬은 간다 반찬은 간다 전자님이 기다려주는 내 고향으로 시작! 우승하다 우승하다 구름이 둥색해면서 걔들 꾸물꾸물꾸물 달려왔다 완전히 잔다 내 마사는 간다 후우 짜자자 미래 박수 마지막으로 시작! 아리자나 사보이 아리자나 사보이 다시 갑니다 우우우 박수 박수 다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로 오세요. 이쪽으로. 선생님하고 차기 차기. 焦げのもる街で 晴らしさくふりを 太陽ら京真夜 秋の中を問い バスバス カボイ マリノラ カボイ 太陽を考えたアリノラ カボイ 電話で 冒険の中を知らながら 달려라 영마야 달려라 영마야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사진 준비됐어요? 같이 우리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하고 우리 목 감독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목 감독님 여보 당신이 인도와 우리 지배인이 될 것 특별히 껴준다 껴줘 우리 거시기 힘없는 사람 안 껴줘 최고야 우리 명국간 선생님 최고야 최고 최고 우리 명국간 선생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한방 더 부탁해 한방 더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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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괜찮으십니다 선생님 우리 강주에서 올라오는 가수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실 수 있죠? 어린아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고 우리 박산동 가수님 준비됐어요? 아이고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오시고 오늘 하얀 의상을 또 입으셨네 자 우리 무슨 노래를 하시고 미리 해주시고 아 우리 작년 동안에 이승덕 가수님 노래 한번 하고 있겠습니다 뭐라 할까요? 어? 잘나오게 해줄게 월등이 잘나오나? 아 아 이걸로 하세요